국물 먹을까? 좋을때는 이번에 나고 갔다 왔을때는 좋았어 좋았는데 미칠을 못했고 야, 너희가 한 번도 맛있어? 미칠 와봐요 너희가 한 번도 맛있어? 이거 가자 거기 가자 가자 원액이, 그 원액이 유독 맛 아, 네가 아는 거 있구나? 응 좋아, 좋아 노래도 좋을때는 이번에 나고 갔다 왔을때는 좋았어 좋았는데 미칠 와든지 접시, 접시 아, 있어, 있어 접시 있어요 어, 야, 비스켓이나 막상 이렇게 처음봐요 막상 이렇게 처음봐요 이거 돼지 막차인가요? 응 돼지 막차 양념도 있어요? 여기 밑에 있어 오, 돼지 막차 양념 있어요? 응 이거, 원래 그, 된장 그, 장 아, 막장 그, 내, 명 우. 노래도 상용고추도 있어야 통통을 썰어가려고 해야되고 내가 뭔가 좋아 그건 나에게 오무침 지금이나 가보고 나 왜 갑자기 와서 어, 그, 내 응급 없어요 라고 말하기를 해 어, 뭘 말하지? 숯 젤 한번 풀어야지 불이 사라졌을텐데 숯들임이 나지 그릇 아래 또 있어 짠거에요? 막약 젖다면서 엄청 많은데? 역시 소심했어 소스까지 곧 소심해가지고 이제 막 아, 헤어 나 졌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놓치는 게 있는 건지 궁금해서 사람 마다 당신이 다른 거랑 이상한데 떡을 주죠 여기가 치가 어딨냐 내 시가 많아 리허설 좀 있어보여지 치가 나우니 게가 넘쳐나? 게가 딱 부르라고 강사님은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아요? 너무 고생이니까 결때문에 푸는 게 아니라 워크를 방문하면 더 많이 낫지 않나요? 아, 너무 많이. 다 많이 넣어서 이제 이거 알아요? 무슨 맛이에요? 무슨 맛인가요? 어적이다 어적이라 제가 딱 꽉 아니에요? 어적이라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바삭바삭하고